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탐진체를 없애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탐진체를 줄여나가는 노력은 중요해요. 그건 인과법의 세계예요. 무상고 무화의 세계의 작업입니다, 그건. 다만 이런 작업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원래 있던 열반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원래 열반은 존재한다. 그럼 그 열반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광명한 의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상락아정의 의식으로 존재한다. 이걸 모르시곤 열반은 얻을 수 없다. 알아한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부정하고는요. 알아한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승 보살은 차체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커튼이 안막 커튼을 쳐가지고 그냥 캄캄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커튼을 걷어야죠. 커튼을 걷는 작업은 현상계의 작업입니다. 내가 유의법의 세계에서 조작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커튼을 걷을 수는 있어요. 그 말은 탐진체를 줄여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열반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열반을 만드는 수행을 하지 마세요. 열반을 드러내는 수행을 하세요. 열반은 태양과 같은 겁니다. 태양과 태양빛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광명하게 빛나는 의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서 지금도 모든 곳에서 빛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도 무한하게 영원히 조금 더 오염되지 않은 채로 청정하게 빛나고 있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그 의식이 열반이에요. 여러분이 팔정도를 닦는 것은 유의법의 세계입니다. 팔정도는 유의법의 공부예요. 내가 닦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씩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마음 챙김과 지혜와 계율이 만나서 좋은 인과를 지을 때 커튼을 여는 거랑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태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본래 있던 열반이 빛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상락아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상고 무화와 부정의 세계 더러운 세계만 경험하다가 우리 중생심이 태양빛을 만나니까 참나의 태양빛을 만나니까 영원한 존재감을 느끼고요. 영원한 현존감을 느끼고 지복감을 느끼고 자명한 의식성을 느끼고 공적 영지죠. 그러니까 공적 영지를 느끼고 청정함을 느끼는 거예요. 중생심이 이렇게 지니열반과 만나서 변화된 상태가 보리심 상태입니다. 보리심의 본체는 광명심이겠죠. 그런데 이 절대적 보리심인 광명심을 만나버리면 우리 중생심도 같이 공명하게 돼요. 이게 상대적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멜의 마음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강제로 육바라멜의 마음을 만들어내거나 강제로 어떤 열반의 상태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팔정도 육바라멜이라는 유의법의 공부를 꾸준히 해가다 보면 우리 무지와 아집의 업장이 조금씩 덜어지면서 그 자리를 열반의 지혜와 열반의 자비가 상라가정의 열반의 빛나는 의식이 창을 열었더니 햇빛이 들어오듯이 캄캄한 방, 캄캄한 우리 중생심에 들어와서 방을 환하게 해줘요. 커튼 열어서 내 방이 환해지면 그게 그대로 태양빛 자체지 태양빛과 둘이게 됐어요. 내 방이. 내 중생심도 그대로 절대적 보리심이자 절대적 광명심인 상라가정의 열반의 의식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탐진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약간의 어둠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태양빛이 들어와 버리면 환해져요. 그 빛이 지혜요. 그 열기가 자비고 거기서 주는 그 에너지가 태양이 주는 에너지가 능력이 돼서 전지전능 자비의 보살심으로 거듭나버립니다. 우리 캄캄하고 이기적인 탐진치의 마음이 전지전능 자비의 마음으로 거듭나버려요. 우리 캄캄하고 이기적인 탐진치의 마음이